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오늘은 쌍수를 중학생 때 해도 되나요?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딸이 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본인의 외모에 관심을 쏟게 돼서 쌍꺼풀이 없다고 한다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쌍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를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쌍액, 쌍꺼풀액을 줄여서 쌍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액을 풀을 붙여서 풀이라고 하지만 화공약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쌍태나 쌍액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서 본인의 외모를 예쁘게 하고자 하는 중학생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딴 25년 전까지만 해도 1990년대 중반이었죠 그때만 해도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혹은 취직을 하기 전에 쌍수를 쌍수라는 건 여기서 쌍꺼풀 수술을 줄여서 쌍수라고 합니다 쌍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학교 가기 전에 해줄게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가들에게는 전혀 CR이 안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자꾸 쌍액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네요 그렇게 붙이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나마 쌍태로 쌍꺼풀이 예쁘게 나온 날은 괜찮은데 얼굴이락도 부어서 쌍꺼풀 라인 잘 안 나오는 날은 하루종일 기분 나빠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괜히 신경질 부리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1이라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아이가 이렇게 쌍태를 붙이니 성형수술이 가능한 건지 하고 문의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중학생이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자기는 없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질문 주셨던 내용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쌍꺼풀이 없는 무쌍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남아시아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북방계 몽골리안인 중국 사람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 쌍꺼풀이 70% 이상 없다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미의 기준이 큰 눈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40대나 50대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얼굴도 예쁩니다만 외모에 감수성이 한참 높은 아이들에게서는 공부할 시간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눈을 예쁘게 만들려고 더 거울을 보고 신경을 온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풀로 그려서 잘 나오는 날은 아주 기분을 좋아하고 안 나오는 날은 괜히 신경질 부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 쌍꺼풀을 만드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 이러한 쌍액이나 쌍태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쌍태로 쌍꺼풀을 만드는 사람은 남들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못하고 계속 거울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니면 어른이 돼서 쌍꺼풀 수술을 할 요량이라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게 거울을 보는 시간이라든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는 시간 쌍액을 또 이렇게 지우는 시간 이런 시간을 훨씬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쌍꺼풀 수술을 평생 안 할 것이라면 뭐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언제든 한번 할 것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쌍태를 붙이거나 쌍액을 붙여서 외모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미리 해주시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관상 성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의 귀와 눈은 어렸을 때부터 빨리 발룩을 합니다 그래서 코 높은 아이들은 없죠 그리고 턱이 막 이렇게 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골격 발달의 순서가 귀나 눈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장을 하게 되고 코나 입이나 하관 쪽은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귀는 취약기 전에 성형수술을 해도 되는 것이고 눈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정도 되면 모든 성형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어른 사이즈의 한 90%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 하고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법으로 해서 칼집을 내는 것보다는 매몰방법으로 해서 칼자국이 들어가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는 매몰법 쌍꺼풀 퀵 쌍꺼풀 하게 되면 눈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쌍수라인을 잘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매몰법 쌍꺼풀 종류라고 한다면 이 아이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때라도 미리 쌍수를 시켜줘서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게 훨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사려되고요 그리고 지금 연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쌍수를 많이 했네 안 했네 뭐 그렇게 해갖고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하고 지금 얼굴 사진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 짤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쌍꺼풀을 수술해서 만든 건지 연예인들이 아니면 자연산인지 어떻게 구부를 할 수 있나 그런 팁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